이제 무전 쳐야 돼요. 이제 왜냐면 마감이거든요. 27일 시까지 18일. 안녕하세요. 상실하세요. 매직 아일랜드 마감 시작하겠습니다. 손님분들 모두 부탁드립니다. 가볼까요? 다시 한 번 더. 먹어야 돼요. 우리와 우리가 함께여 불려 즐거운 노래 불러요. 손님 계시나요? 없네요. 손님 계시나요? 퇴장하셔야 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월요일부터 하십니다. 저번에 상봉 아니세요. 상봉이라고 해요. 어떻게 할래요? 형 설명하세요. 오케이. 오진. 네. 그냥 지금 오진 탈래? 그럼 이거 불만 끄고 나와줘. 네 형 제가. 파란 불빛 6개가 보이죠? 그 6개가 보이면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보드로 다시 가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쓱 한번. 없고. 다시 내려가서. 없죠? 음. 참 높아요. 뭐 20 몇 층이래요. 없죠? 왜 이렇게 시원하죠 여기? 손님 계시나요? 네. 없죠? 네. 손님 계시나요? 없죠? 네. 손님 계시나요? 네. 손님 계시나요? 네. 네. 손님 계시나요? 네. 이것도 높네요. 저 높은 것으로요. 네. 음. 아까와 말했듯이. 파란 불빛이 겁나 많죠. 상탑. 그러면은.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. 이 안에. 수고하셨어. 자 이렇게 하면 매직 마감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에요 오 올라와요?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매직알랜드는 또다시 만나 뵐기를 기대합니다 마감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